그리스의 역사, 그리스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민사 문명, 그리스 민사 문명은 고대 브론즈 시대 문명으로 주로 에게해의 크레타 섬에서 발달했습니다. 이름은 전설 속의 크레타 왕 미노스에서 유래하여 현대학자들이 이 고대 사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문명은 대체로 기원전 3650년경부터 기원전 1400년경까지 번성했으며 특히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600년 사이의 최고점을 이루었습니다. 민사 문명은 갑작스러운 거대한 해양 무역 네트워크에 출연, 복잡한 다층 구조의 펠리스, 궁전, 경제, 상징적인 문자체계인 리니얼 A의 사용, 고도로 발달된 예술과 건축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큰소스, 파이스토스, 말리아 등지의 대공전으로 그 중 큰소스 궁전은 가장 유명합니다. 이 궁전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로와 매우 유사해서 미노스 왕과 미노타우루스 전설에 영감을 준 것으로 추측됩니다. 민사인들의 종교는 주로 자연 숭배와 여성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여신상들과 종교적 의식들이 여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민사 문명은 갑작스러운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크레타 섬의 폭발적인 화산활동, 자연재해, 외부 침입자의 공격 또는 내부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400년경 미켄의 문명에 의해 민사, 문명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명의 발견과 연구는 20세기 초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에 의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에반스는 크레타에서의 발굴을 통해 민사, 문명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연구와 발굴은 이 고대 문명의 이해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미켄의 문명, 미켄의 문명은 고대 그리스의 한 문명으로 대략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100년까지 번성했습니다. 이 시대는 흔히 헬라디, 헬러틱 시대로 분류되며 후기 구리석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미켄의 문명은 그 이름을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미켄에서 따왔으며, 이 도시는 현재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습니다. 미켄의 문명은 선진적인 청동기 기술과 복잡한 궁전 중심의 정치 구조,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켄의 문명은 또한 유명한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미켄의 인들은 거대한 사이클로피한 벽으로 도시를 보호하였으며, 이 벽은 그 크기와 무게로 인해 거인 사이클롭스가 건설했다고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군주의 무덤인 톨로스, 무덤과 라이언 게이트, 그리고 귀족의 복잡한 궁전 구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구조와 문화에 있어 미켄의 문명은 구체적인 경제 시스템과 무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으며, 중앙집권적 권력과 관료제를 기반으로 함수하였습니다. 해당 문명의 시기에는 리니어비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그리스의 초기 형태인 미켄의 그리스어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미켄의 문명은 기원전 1200년대에 시작된 일련의 변동과 재난으로 인해 쇠락하게 됩니다. 이후 소위 다크에이지로 불리는 기간이 이어지며, 많은 지식과 기술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시기 뒤로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고전시대가 시작되며, 새로운 도시 국가들이 탄생합니다. 어두운 시대, 그리스의 어두운 시대, 다크에이저즈, 또는 암흑시대는 대략 기원전 1100년에서 기원전 750년 사이로 추정되며, 이 시기는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미켄의 문명의 붕괴 이후부터 아르카이, 고대, 시대의 시작까지를 말합니다. 미켄의 문명의 몰락으로 인해 건축, 예술 및 경제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전의 글쓰기 체계인 선형 문자비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는 문서화된 기록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어두운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정보는 주로 고고학적 발견과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밀리아스와 오디세이 같은 후대의 문학작품을 통해 유추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변화. 미케네의 권력구조가 붕괴되며, 소규모의 부족 중심 사회로 전환합니다. 과거의 중앙 집권적 왕국들이 사라지고 작은 공동체 단위로 조직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몰락과 농촌 지역으로의 이동을 초래했습니다. 문화적 변화. 미케네 문명의 복잡한 예술과 건축은 간소화되고, 대규모 공전 복합체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공예와 상업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외부 침입. 도리아인들의 이동은 이 시기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 남쪽에서 북부 그리스로 이동한 새로운 인구 집단이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경제적 후퇴 무역망이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복잡성이 감소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의 전환기이기도 하며, 철의 사용이 점차 늘어납니다. 문자의 소실 기존의 문자체계가 사라지고, 기존의 과거 기록이 많이 사라지면서, 의식과 역사의 전달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약 400년 후, 페니키아 문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리스 문자가 등장합니다. 어두운 시대는 결국 그리스에서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기로, 이 시기를 거쳐 고전기 그리스 문명으로 이어지는 아르카이크 시대로 발전하였습니다. 아르카이크 시대의 아르카이크 시대는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대략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480년에 해당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 문명의 형성기로써 주요 변화와 발전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카이크 시대는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기는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아르카이크 시대, 이 시기는 그리스에서의 철기 시대의 시작과도 일치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특히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초기 아르카이크 시대는 그리스인들이 알파벳을 도입하고, 최초의 영구적인 정착지와 도시국가, 펄리저즈를 건설하기 시작한 시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기 아르카이크 시대, 중기 아르카이크 시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콜리스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이 시기에는 다양한 콜리스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윌리아스와 오디세이가 문학작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리스의 발전과 함께 식민지 확장도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식민지 건설로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과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후기 아르카이크 시대, 이 시기에는 그리스 문화가 눈에 띄게 발전했으며, 철학과 과학, 예술 등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콜리스 내의 귀족과 혁민 사이의 긴장이 높아졌고, 이는 정치적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콜리스들에서는 귀족정, 티란리아, 독재정, 그리고 점차적으로 민주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서의 솔론의 개혁은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대규모 사원 건축과 조각품의 제작 등 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아르카이크 시대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과 함께 고전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시대로, 이전의 어두운 시기인 다크에이지에서 벗어난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로 간주됩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은 후에 그리스의 고전시대에 큰 영액을 끼쳤으며 서양 문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전기 그리스 고전기는 대략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로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지식, 예술, 문필, 철학, 과학 및 정치적 사상이 비상한 발전을 이룩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아테네의 황금기로도 불리며 민주의 연극, 철학, 건축과 조각의 혁신적 발전이 특징입니다. 주요 사건과 인물, 그리고 이 기간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건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헬로폰네소스 전쟁 아테네와 그 동맹국들과 스파르타와 그 동맹국들 반의 갈등으로 발생, 스파르타의 최종 승리로 끝났으나 그리스 전체의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부상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마케도니아가 주요 군사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요 인물 소크라테스 철학자로서 철학적 대화법과 윤리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이상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로서 형이상학, 윤리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술과 문화, 건축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건축물이 이 시기에 세워졌으며, 보리아, 이오니아, 코린테양식이 발전했습니다. 조각, 피디아스와 같은 조각가들이 현실적이고 이상화된 인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문학,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비롯하여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토파네스 등의 작가들이 비극과 희극 작품을 남겼습니다. 올림픽 게임, 그리스의 종교적 축제로서 스포츠 경기를 포함하여 매 4년마다 열렸습니다. 철학, 조피스트에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이스토텔레스 등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기간은 서양 문명의 근간을 형성하는 많은 중요한 사상과 작품들이 양산된 중요한 시기로, 오늘날 세계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표시되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적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대략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31년까지로 정의되며,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분열된 후 그의 장군들과 후계자들이 지배한 후기 그리스 세계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 캠페인을 통해 그리스 문화, 언어, 예술 및 건축을 광범위한 영역에 퍼뜨렸습니다. 이 맥락에서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헬린에서 유래하며 그리스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는 단순히 그리스 문화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원래의 현지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표현이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세계의 주요 왕국이 등장했습니다. 톨레마이 왕조가 지배하는 이집트,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하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안티고노스 왕조가 지배하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 이들 왕조는 서로 경쟁하며 여러 전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에서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설립되었으며, 유클리드의 기하학,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과 같은 중요한 과학적 작업들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철학에서는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와 같은 새로운 철학적 학파들이 등장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예술은 또한 기념비적인 건축 및 조각에 있어 뛰어난 기술과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2세기의 라우프 온상은 헬레니즘 예술의 복잡성과 감정적 강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시대는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 후에 아우부스투스 황제가 알렉산드리아의 전투에서 플레오파트라와 마르크 안토니우스를 패배시키면서 로마 제국에 합병되기까지 지속됩니다. 이로써 헬레니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로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지배, 그리스는 기원전 2세기경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 전투, 코린스의 결과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로마 공화정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는 로마 제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그리스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지만, 그리스 문화와 지식은 로마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그리스 문화를 매우 존중했으며, 많은 그리스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로마로 불려가 문화적 교류를 이끌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교육 시스템, 종교, 철학, 과학, 예술 및 건축물들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크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들의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건축 양식은 로마 건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많은 로마 건축물들은 그리스의 비례와 양식을 모방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신화와 종교적 신념은 로마 신화와 융합되고 변형되어 로마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신들을 인정하고, 로마 신화 속에 흡수시켜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리스는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노예화, 땅의 황폐와 상업과 산업의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와 철학은 이후의 비잔틴 제국 시대와 유럽 문의 상수를 거쳐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등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그리스 지역은 결국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오스만 제국의 3승으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비잔틴 시대 그리스의 비잔틴 시대는 330년 콘스탄틴 대제가 비잔티움을 재건하여 콘스탄티노플로 개명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476년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퓨르크에게 함락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초기에 로마 제국의 전통과 제도를 계승하면서, 동서문명의 교차점으로 장대한 문화와 예술, 건축 및 법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비잔틴 미술과 건축으로, 대표적으로는 하이아 소피아 대성당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오늘날에도 콘스탄티노플, 현재의 이스탄불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비잔틴 건축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또한 그리스 도교 정교회의 중심지였으며, 종교 문화와 예식은 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유럽 문화와 러시아, 발칸 반도, 중동에까지 걸쳐 그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많은 외적인 위협을 받으며, 서서히 영토를 잃어갔고, 결국에는 1453년의 메흐메트 2세에 의해서 최후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로써 거의 천년간 지속되었던 비잔틴 제국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지만, 그들의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스만 지배 그리스는 대략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점령된 이후 19세기 초반까지 약 400년간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그리스 역사에서는 터키가 혹은 오스만 지배, 시디라고 부릅니다. 오스만 제국은 비잔틴 제국의 뒤를 이어 동부 지중해와 발칸 반도를 지배한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그리스는 여러가지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교국이었지만, 그리스 정교에는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스인들은 종종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그들의 토지와 자원은 종종 오스만 군주나 지방 행정관에 의해 착취됐습니다. 또한, 일리시스나 대부시르메와 같은 일부 정책은 그리스인 가정에서 젊은 남성들을 끌어내어 오스만 군대에서 복무하게 했거나 행정관리로 훈련시켰습니다. 1470년부터 오스만은 그리스 대부분의 섬을 차례로 점령했고, 크레타는 더 오래 지속된 베네치아의 저항 끝에 1669년에 오스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집에는 경제적으로 발칸 반도의 일부 지역을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엄격한 조세와 사회적, 문화적 압력을 의미했습니다. 1821년부터 1829년까지 그리스 독립전쟁이 벌어졌고, 이는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성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쟁은 유럽의 여러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았고,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나바리노 해전에서 오스만, 이집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830년 런던 회의에서 그리스의 독립이 인정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새로운 그리스 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오스만 시대는 그리스 역사에서 영향력이 컸던 시기로 현대 그리스 국민의 정체성과 민족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스 독립전쟁 그리스 독립전쟁은 1821년부터 1830년까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벌어진 일련의 반란과 전투를 일컫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약 400년 동안의 오스만 통치하에 있었으며, 경치적, 경제적, 종교적 압제에 대한 반응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전쟁은 이 일레이아의 목사인 파파플레서스가 선언한 반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 반란군은 오스만 제국의 군대에 비해 잘 조직되지 않았고 장비도 부족했지만, 그들은 매우 겨련한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주요 전투는 발칸 반도 남부와 헬로콘네소스 반도에서 일어났으며, 레게해제도와 크레타섬에서의 해상 전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독립전쟁은 여러 국면을 거쳤고, 여러 내부 분쟁과 함께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간의 외교적 갈등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827년 나바리노 해전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함대가 오스만 및 이집트 연합함대를 파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유럽 강대국들의 지지가 확산되었고, 결국 1830년 런던에서 조인된 조약을 통해 그리스의 독립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스 독립전쟁은 현대 그리스 국가의 탄생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로맨틱주의 운동에 큰 영감을 주었고, 유럽 내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은 발칸 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20세기 그리스의 역사는 도전적인 사건들과 변화의 시기로 표시됩니다. 아래의 그리스의 20세기 역사의 주요 시대와 사건들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발칸 전쟁들 그리스는 세르비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와 동맹을 맺고 우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발칸 반도의 영토를 다시 확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그리스는 전쟁의 많은 부분을 중립을 유지했지만, 왕과 정부 사이의 내부 갈등 후에 연합국의 편에 섰습니다. 우사시아 재앙.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전쟁에서 그리스군은 대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그리스인 인구의 이조와 교환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그리스, 터키 전쟁과 인궁 요한 그리스는 우사시아에서 큰 영토를 장악하려고 시도했으나, 1922년 터키에 패배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대규모 인구 교환을 초래하였습니다. 대공황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그리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4월 군정 이사니스 메타소스는 군사적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하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격으로 점령당했고, 이로 인한 기근과 더왕운동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내전 제2차 세계대전 후 반항정 공산주의와 친환정 정부 지지자들 간의 충돌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이 승리했습니다. 군사 독재 군사 정권은 민주적 절차를 중단하고, 많은 반대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메타폴리테프시스 민주화 후 기간으로 그리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1981년 그리스는 유럽경제공동체 EEC, 오늘날의 유럽연합, EU에 가입했습니다. 20세기 그리스의 사회적, 경제적 개혁, 내부 및 국제정치적 도전들은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를 형성하는 대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경제성장과 국제무대에서 그리스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독특한 문화와 사회, 정치구조를 발전시켰으며, 서양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